소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발목 손상, 발목 외측, 내측, 그리고 아킬레스건 손상, 그리고 부상 방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목 외측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이랑 포항이랑 했던 리그 경기인데요. 상남 선수 발에 의해서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여서 굉장히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선수분들도 이 부상을 한 번도 안 겪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벨까지 올라오시면서 수많은 경기를 하시면서 하셨을 텐데 발목 외측 인대 손상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고 치료법도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발목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큰 틀에서 보면 수술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존적인 치료를 해본 다음에 그래도 불편한 증상이 남아있으면 수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포츠 손상의 14에서 21% 정도 발목 외측 손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발목을 삐었다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단순히 발목 삐 이 질환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선수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발목 그 인대만 손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반되는 손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뒤에 지나가는 신경 그리고 뼈에도 견열 골절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목에 통증이 발생을 했다 삐었다는 증상이 있으실 때 선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인대만 다친 게 아니라 신경도 같이 손상이 받을 수 있고 혈관 그리고 뼈까지 같이 다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해부학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발목 외측에 하나 둘 세 개 크게 세 개의 인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에이티 에프 엘 정거비 인대라고 하는데 가장 흔하게 다치는 인대입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축구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이 에이티 에프 엘이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 세 가지 인대 중에 한 개가 끊어졌다고 해서 사실 일반인들이 수술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티 에프 엘 정거비 인대인데 발목이 이렇게 위쪽으로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루즈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사실 인저리를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발목 아마 다치셨으면 이렇게 이제 멍이 드는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가 가장 많이 다치는 에이티 에프 엘 그다음에 여기가 씨에프 엘 뒤에가 피에프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복숭아 뼈 뒤로 주행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삐면서 신경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연부조직들이 부어서 같이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합통증증후군 crps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끔 발목이 삐었을 때 crps로 오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crps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지나가는 신경에 손상이 갔기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아플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손상을 받았을 때 이렇게 스트레스 검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 검사는 급성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보통 마취를 하고 이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뭐 하반신 마취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많이 시행되기 어려운 거고 이렇게 발목이 심하게 삐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이런 석션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인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인대라는 것 자체가 뼈랑 뼈를 잡아주는 강한 고무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고무줄이 끊어지면 뼈끼리 엇갈리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고무줄이 하나가 끊어진다고 해도 다른 고무줄이나 근육의 힘으로 뼈랑 뼈의 구조를 잘 유지해 줄 수 있다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되면은 이렇게 뼈가 이렇게 밀었을 때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앞으로 많이 밀리는 현상 그리고 이렇게 많이 벌어져 버리는 현상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로 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진단 방법은 간단하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초음파로 해서 여기 원래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야 될 인대가 여기에는 끊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마 급성기에 부상을 당하셨으면은 초음파로 진단을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제일 좋은 방법은 MRI입니다. 그래서 바로 찍으셔도 되고 사실은 보통 환자들한테는 붓기가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찍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엘리트 선수분들이기 때문에 진단의 딜레이를 굳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ATFL이랑 CFL 인대의 해부학적 구조에 맞게 커팅을 저희 병원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얇게 해서 인대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이런 그냥 쓰는데 저희 병원은 정거비 인대 그 다음에 후방 인대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커팅을 따로 해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저희 병원만의 프로토콜입니다. 인대 손상이 있을 때 손상의 정도를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원 부터 포로 나누는 것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원 투 쓰리 이렇게 나누는 거 있는데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래로 왔을 때 환자가 걸어오면 그레이드 원 쫄득거리면서 걸어오면 그레이드 2 혼자 못 꼽고 크러치를 쓰거나 휠체어를 타고 오면은 그레이드 3 이렇게 해서 손상이 어느 정도 됐구나 정도만 의심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실제 이후에 치료 방침이나 예우를 결정하는 걸로는 예측력은 떨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대는 뼈랑 뼈를 잡아주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구조물이 없더라도 다른 구조물에 의해서 강한 정렬이 맞춰진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스테이블 앵클, 골성 구조가 유지되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증치료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구조물이 서로 엇갈리는 언스테이블 앵클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강하게 권유를 하고 있고 특히 운동선수들, 여러분들처럼 운동선수거나 신체 활동량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언스테이블, 그런 골성 불안정성이 있으면 수술을 강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분들께서는 여기에 해서 골성 구조가 불안정성이 있고 젊은 선수들이시니까 사실은 이렇게 인대가 심하게 다치고 골성 불안정성까지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이유는 이 골성 구조가 계속 흔들리지 않게 왜냐하면 골성 구조가 계속 흔들리면 골관절염이 쉽게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퍼포먼스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발목이 불안정성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존적인 치료 실제로 근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즌 중이신데 발목이 다쳤다.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게임 한 게임이 팀이나 선수 여러분들에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인대가 다쳤더라도 비시즌에 다치셨는지 시즌 중에 다치셨는지 그리고 이적을 앞두고 있거나 대표팀 산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후보군에 있는 선수들에서는 치료가 살짝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시즌 중에는 최대한 경기를 뛸 수 있도록 주사 치료나 테이핑, 보존적인 치료로 가는 것이 맞고 다만 시즌이 종료 시점이 오거나 순위 경쟁에서 조금 자유로운 시점이거나 그런 프리시즌 기간에는 사실 보존적인 치료로 해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수술적인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부상의 기왕력이 있다고 하시면은 항상 운동하시기 전에 발목에 테이핑을 하고 훈련이나 시합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고 수술적인 치료로 이거는 다음 슬라이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는 처음에 이렇게 다 열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한 7cm 정도 보통 열어서 하는 수술이고 이 수술이 브로스트롬이라는 의사가 만들어서 브로스트롬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고식적이고 지금까지 현재 스탠다드로 쓰이고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끊어진 인대를 다시 봉합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급성기에 다쳤을 때 수술을 하는 이유는 만성적으로 뼈와 뼈끼리의 정렬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만성적으로 발목에 불안정성이 생기면은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브로스트롬 다 열어서 하는 수술이 있고 최근에는 관절경으로 수술을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성현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인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인대를 복원시켜주는 수술입니다. 저희 이성현 교수님 수술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호남에서는 같은 관절경 수술이더라도 이성현 교수님처럼 하는 수술은 지금 호남권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이성현 교수님만 시행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도 교수님들도 많이 배우러 오십니다. 스포츠 메디슨에서는 사실 가장 임팩트 에펙터가 높은 아메리칸 저널에도 지금 실코 계시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수술하시는 장면입니다. 뼈에 앵커라고 하는 실이 달린 못입니다. 먼저 이렇게 실이 못을 정확한 위치에 하고 이 못에 연결된 실을 나머지 인대로 다 엮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실을 여기다 다시 꿰매주는 겁니다. 그러면 뜯어졌던 인대를 다 잡아가지고 다시 원래 뼈에 붙여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에서 의사들의 테크닉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요. 호남에서는 이성현 교수님만 유일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못이 달린 실을 통해서 손상을 받은 인대를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강하게 부착을 시켜주는 수술입니다. 지금 이게 관절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카메라가 보고 있는 뷰고요. 지금 여기서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못이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을 먼저 뼈에 박은 이후에 지금 이게 못이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서 있는 나온 실을 이렇게 밖으로 엮어서 그 손상이 있었던 인대를 널찍하게 해서 다 이렇게 크게 떠서 다시 쭉 땡겨서 원래 있던 위치에다가 위치시켜주면 그리고 수술장에서 이제 다른 기구를 통해서 얼마나 강한 정도의 텐션으로 해서 봉합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만족스러운 봉합을 얻은 경우에 수술을 마치고 나옵니다. 다른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은 전해를 지금 똑같은 술식으로 해서 논문이 실린 상태고요. 발목 외측 손상에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열어서 수술하는 것과 관절경적으로 수술했을 때 뭐가 더 좋냐에 대한 보고는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일에서 하는 수술과 관절경적인 수술을 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큰 차이가 없으면 사실 관절경으로 수술을 잘만 한다면 경험 있는 서전한테 받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좋은 결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술 후에 상처입니다. 여기는 처음에 이제 스탠다드로 해서 고식적으로 한 7cm 정도 열어서 하는 수술이고 관절경으로 했을 때의 수술입니다. 그래서 한 0.5cm 정도 관절경으로 하면 3개 정도 구멍이 정확히 이 이상의 구멍은 나지 않습니다. 다음 손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절되면서 결국인 수익권은 대구에게 넘어갑니다. 나상호 선수인데요. 보시면 나상호 선수의 발목이 이근호 선수랑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발목이 내측으로 꺾이면서 바깥쪽이 많이 다치는데 이렇게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내측이 손상되는 경우는 사실은 드뭅니다. 보통 1% 정도 발목 손상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게임 중이나 훈련 중에는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 것보다 발목 손상 전체의 퍼센트를 보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대가 끊어졌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여기 인대도 끊어지고 뼈도 같이 끊어지고 여기 위에서 또 잡아주는 인대가 있는데 이것까지 다 끊어진 경우에는 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진단하는 방법이고요 엑스레이로 봤을 때 여기가 발목 내측입니다. 지금 여기는 손상을 안 받은 반대편이었고 여기는 손상을 받은 쪽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구조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발목이 내측으로 빠져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 정도까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진단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발목의 간격 같은 것들 그리고 다른뷰로 찍었을 때 이렇게 뼈와 뼈끼리 겹치는 거 이게 이제 6mm 보통 미만이라고 하면은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보통은 이 발목 뼈 구조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비수술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뼈 구조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은 이거는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 텐던 손상입니다. 부시소 고요한 선수 같은데요. 갑자기 점프하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쓰러졌습니다. 아킬레스 건은 뭐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고 여기 계시는 김진수 선수님도 아마 부상에서 회복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대는 뼈랑 뼈를 이어주는 구조물이고 건은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건은 이 종아리 근육이랑 발뒤꿈치 뼈를 이어주는 구조물이고 우리 인간에게서 있는 건 힘줄 중에 가장 두껍고 가장 강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끊어지는 위치는 여기 붙는 자리에서 2에서 6cm 정도 위의 부분이 잘 끊어집니다. 사실은 여기가 끊어지면은 그나마 나은데 이 뼈 쪽에서 가끔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재활이나 예우가 사실은 더 좋지 않고 특이하게 플로로키놀론이라는 항생제입니다. 이게 항생제를 이거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에 이 아킬레스 건이 잘 끊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한 정확한 지금까지 이 의학적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은데 이 항생제 플로로키놀론이라는 항생제를 썼을 때 이 아킬레스 건이 취약해지고 잘 끊어진다는 보고가 지금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이 가장 잘 끊어지는 자세는 스프린팅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차고 나가는 동작, 점프하다 착지하는 동작 그런 동작에서 많이 파열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부상당하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누가 벽돌로 내 발뒤꿈치를 세게 찍은 것 같다. 드럼통이 와서 친 것 같다. 뚝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소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쳤나 보다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아킬레스 건이 파열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적인 검사로 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눕혀서 종아리를 이렇게 주물러 보면은 아킬레스 건이 괜찮은 경우에는 주무르면은 발목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제껴집니다. 하지만 아킬레스 건이 끊어진 경우에는 여기 뒤를 주물러도 발목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거는 가장 편하게 해볼 수 있는 검사고 이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거는 괜찮아 여기 뒤에가 아킬레스 건인데요. 아킬레스 건이 괜찮은 경우에는 이렇게 까맣게 케이가스 삼각이 보이는데 아킬레스 건이 끊어진 경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킬레스 건이 끊어진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는 비수술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었고 지금도 비수술적인 치료를 여전히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하지만 대세는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수술적인 치료에서 어떤 방식을 택할 거냐가 문제이지 사실 수술할래? 비수술로 할래? 이거에 대해서 논쟁은 사실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아킬레스 건이 끊어진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맞고 수술을 안 해야 되는 경우는 아주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많으셔서 안 좋은 경우에만 하지 아킬레스 건이 부상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열어서 하는 경우 경피적으로 그러니까 바늘 같은 것들만 찔러서 하는 수술이 그런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바늘 같은 것들로만 찔러서 이거는 상처가 크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열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건 손상이 있으면 열어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고 발목 외측 수술, 관절경으로 했을 때 다시 운동장으로 복귀하시는 데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발목 관절경으로 수술했을 때 그리고 사실은 오픈으로 해서 수술을 한다고 해도 복귀하시는 시점에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 건이 끊어진 경우에는 불행하지만 시즌 아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1년 정도의 재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다시 운동장으로 복귀하시는데 그 정도의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상 예방인데 이거는 사실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상이 있기 전에 1차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상이 생겼을 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진단과 치료 이후에 재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인과 모델이라고 해서 가장 스포츠 손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금 모델인데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바꿀 수 없는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근육, 근력이라든지 근육의 길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이, 성별, 체중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훈련을 하시면서 어떤 환경에서 훈련을 하시는지, 기온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경기장이 천연 잔지였는지, 인조 잔지였는지, 하이브리드 잔지였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호 장비는 어떻게 하고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요소에 실제로 훈련이나 경기에서 이거는 사실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데 상대방이 강하게 들어온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합병이 돼서 부상이 된다고 저런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의무팀에서 굉장히 이거는 잘 아마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되는데 시즌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축구라는 스포츠 안에서 어떤 손상이 많이 이루어진지 이런 건 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를 하면 테니스 엘보가 많이 생기고 종목에 따른 흔히 발생하는 부상이 있고 그런 부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자 축구단 같은 경우는 전방 십자인대 부상이 남자 축구 선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자 축구단에서는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막기 위한 프로토콜을 따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남자 축구단에서는 전방 십자인대보다는 햄스트링 부상이 훨씬 더 흔하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보다는 햄스트링 부상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손상 확률을 계산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종목마다 정확히 나온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야구 선수 공 몇 개 던졌을 때 부상 확률이 몇 프로고 150개를 던졌을 때 부상 확률이 더 올라간다.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 이상의 이닝을 더 소화하면 안 된다. 이 정도의 있습니다. 사실은 축구보다는 야구 쪽이 이런 스포츠 인저리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지금 좀 더 연구가 더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축구에 적용을 하면 훈련은 어떤 시간대에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어떤 그라운드 컨디션에서 했는지 어떤 기후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가 다 누적이 돼서 분석을 하면 선수들 부상 위험도의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모델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사실 다 기록을 하고 개인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과사용 손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사용 손상은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수가 어떤 선수는 6kg 정도를 뛰었을 때도 괜찮은데 어떤 선수는 6kg를 뛴 선수의 로딩과 비슷하다고 하면 10kg를 뛰었다고 해서 절대 과사용이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과사용에 대한 것은 실제로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트지를 통해서 손상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거를 그나마 체계적으로 하는 게 오슬로 스포츠 트라우마 리서치 센터에서 만든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 해서 100점에 가까우면 굉장히 의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스포츠 학회에서는 이거를 일주일마다 모든 선수들에게 시행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감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경기력이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모니터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을 하려면 팀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 개인별로 데이터 자료들이 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다른 선수의 자료인데 이렇게 아킬레스건 부상이 위험이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는 피로골절 위험성이 이렇게 있었고 이거는 팀적으로 봤을 때 모든 선수들이 과사용의 위험이 이렇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데이터 그래프입니다. 어차피 1년 내내 시즌을 치르는 게 아니고 시즌 중에도 휴식기가 있고 A매치 소집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임 조금 덜 중요한 게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다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즌 마치고 리그에 돌입할 때 그다음에 대표팀 차출 이슈가 있는 선수들은 또 그렇게 있고 또 대표팀 차출의 후보군이 되는 선수들은 또 일부러 부상을 속이고 말을 안 하고 대표팀에 산발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요인을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대학 농구팀 시즌을 분석한 좀 재미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K리그랑 어느 정도 비슷한 시즌을 갖고 있는데 보시면 1번 여기는 코트가 바뀌어서 부상이 많이 있었던 시기였고 2번, 3번은 시즌 개막 직전에 이런 것들은 프리시즌을 마치면서 어느 정도 근육에 피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요인도 있고 주전 경쟁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서 이런 경우에 부상이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시즌이 시작할 때, 프리시즌 때 쌓였던 피로도들이 이제 갑자기 본 게임에 들어가면서 과사용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한창 중간에는 부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익숙치 않은 근력운동이나 과한 근력운동은 좀 금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PMA라고 하는 거는 피어리어딕 메디컬 어세스먼트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건강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강 체크가 형식적으로 내가 게임을 뛸 수 있는지 게임을 못 뛰는지에 대한 체크만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체크를 할 때 전신 컨디션, 예를 들어 축구 외적인 부상, 다른 부상 예를 들어서 감기, 피부병, 무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서 그 선수의 전체적인 전신 컨디션을 일주일마다 체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다쳤던 발목 괜찮니, 무릎 괜찮니 이 정도로 체크해서는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질환, 조종 선수로 치면은 요추, 그 다음에 여자 체조 선수로 치면은 섭식장애 이런 것들 그리고 농구나 배구 선수에는 또 마르고 키 큰 분들은 말판 신드롬이 자주 합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구팀이니까 축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햄스트링 부상, 발목 부상 이런 것들을 당연히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주기적으로 체크할 때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신 건강 컨디션까지 같이 해야 되고 가능하면 의료진이 바뀌지 않고 그거를 측정하는 코칭 스텝도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인 선수는 프리시즌 경기인데 스프린트를 하다가 오른쪽 뒤쪽 허벅지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부상은 사실 굉장히 축구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부상 중에 하나고 이게 스프린트하는 동작에서 고관절이 굽혀져 있고 무릎이 쭉 펴져 있는 허벅지 직근이 가장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요인들로는 나이 그리고 과거에 손상받은 기왕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관절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유독 그리고 햄스트링이 길이가 짧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은 보통 허벅지 뒷근육 3개의 근육을 통칭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 근육이 좀 짧게 태어나신 분들은 이게 근육이 쭉 늘어나고 스트레치 되면서 찢어지는 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상이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요인이고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라든지 과거에 다쳤다 이런 거는 사실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인데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는 스트레칭, 준비운동 그 다음에 근육의 피로도가 쌓였을 때는 훈련의 강도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운동은 충분히 다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평소에 햄스트링의 유연성과 근력을 정확히 좀 관리를 해주는 게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발목 부상입니다. 그래서 발목 부상은 1에서 2년 정도 사이 과거에 발목 부상이 있었던 선수로 보면 5명 중에 4명이 다시 발목 1년에 다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손상이 경미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몸에 손상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굳이 진료를 안 받으신다고 해도 항상 훈련하실 때나 경기하실 때 발목이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테이핑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평상시에 이런 밸런스 보드에 있어서 훈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력이나 조절 기능뿐만 아니라 고유감각 기능까지 훨씬 더 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목 부상에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밸런스 보드 훈련이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연한 표인데 이렇게 밸런스 보드에서 훈련을 꾸준히 관리를 한 선수들이 훨씬 더 회복도 빠르고 또 추가적인 부상도 안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파에서 11 플러스라고 해서 어린 선수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거는 다 팀에서 관리가 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의 말미에 다다랐는데 어쨌든 시합 도중에 다른 선수에 의해서 강한 외력으로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과사용 부상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팀에서 사실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강도가 높아지고 적어지고 하는데 매주 10% 이상 강도를 더 늘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 이상 늘리면 부상의 가능성이 40%가 더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주에 10회 운동을 했으면 다음 주에는 11 정도의 강도로만 운동을 해야지 그 이상을 더 넘어가면 부상 위험도가 훨씬 높고 10회 운동을 했을 때 다음 주에 8이나 13 정도의 강도의 사이로 운동을 해야 가장 부상 위험이 적어지는 초록색 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단기간에 무리하게 높여버리면 과사용, 특히 피로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런 강도를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나오고 지금 첨단 장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라든지 활동량들, 심박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피검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관리가 객관적으로 더 될 수 있습니다. 젖산 수치 같은 것들은 따로 잴 수 있는 게 없고 피검사를 통해서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병합이 되면 아마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점이 아마 저희가 병원 차원에서 조금 더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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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